최근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던 개들이 미국의 반려견으로 입양됐다는 뉴스 알고 계시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동물애호협회가 동아시아 개고기 식용근절 캠페인 차원에서 추진된 입양 이렇게 알려지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에서 모두 화제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쇼 제작진 취재 결과 그 뉴스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당황스러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동물단체의 담당자와 우리 농장을 직접 연결해 주었던 동물학대방지협회의 장병권 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 미국 국제동물애호협회가 우리나라 농장에 개를 입양하면서 개농장 주인이 아예 개농장을 접고 블루베리 농사로 전업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기사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니, 블루베리 농장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블루베리 농장은 아주 크게 하고 있었고 개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조금 그런데 진돗개 성견 5마리, 발발이 5마리 정도의 집 옆에서 그냥 조그맣게 관리를 하는 그런 가정집에 있는 개를 많이 키우는 곳이죠. 개농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 농장은 원래부터 블루베리 농장은 크게 하던 집이었고, 그 블루베리 농장 옆에 작은 규모로 개를 부업처럼 길르고 있었던 거군요. 네, 네, 네. 이 단체가 이제 23마리 개를 입양해 가면서 일산의 농장주에게 그러면 지원한도는 얼마인 거예요? 네, 지원한도는 큰 개가 5마리였으니까 큰 개를 말했당 20만 원, 그리고 작은 개들, 애기들도 10만 원씩 줘서 토탈에서 한 280만 원, 70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 미아 달러로 2500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대신에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개 값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좋은 뜻으로 좋은 데 가라고 주시는 거고 이 돈은 미국 쪽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2500불을 계약을 하고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모양새만 그렇게 해서 블루베리 농장 지원금 270만 원으로 지원한 게 전부고 그 외에는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돈이 더 없었던 거죠? 그거는 더 따로 없죠, 네. 사실은 개 값으로 준 것이 270만 원이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모양새에 좋게 서로가 좋게 그냥 개 값으로 주고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블루베리 농장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한 걸로 하고 그렇게 밖에다가 소문을 내도 괜찮겠느냐 하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것만 주면 되니까 그냥 오케이 한 거죠. 기사가 그러면 마치 블루베리 농장을 아예 만들어진 것처럼 전업하도록 도와준 거죠. 아, 그거는 아니고. 사실상 그냥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던 농장에 개를 키우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 개를 그냥 사가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게 엄격하게 말하면 좀 그런 셈이죠. 네. 그러면 애초에 이 개 사육을 본업으로 하는 농장이라든가 어떤 대규모로 개를 키우는 그런 농장을 소개시켜 주셨어야지 이렇게 본업은 원래 블루베리 농장이었던 곳을 왜 소개시켜 주신 건가요? 아, 근데 원래 개농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의 개농장의 개들은 대부분이 도사거든요. 네. 도사 믹스견들이라서 개들은 보통 40kg, 50kg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으로 일환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3년 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농장에서 어떤 곳에서 이제 개를 한 6마리 정도 개들은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부산한 개들을 데리고 와서 좀 구조를 했다. 니네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모금을 많이 하고 모금이 끝나고 나니까 그 개들 중에 한 마디만 어느 정도 입양이 가고 나머지 개들은 뭐 안락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뭐 자기가 증언을 해주겠다는 분도 미국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만약에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도 좋지만은 개 도살장에서 죽을 뻔했던 애들을 살리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돈벌이만 하고 또 다시 죽이는 건 개를 가지고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좀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홍보용으로 개국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입양을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개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 작은 개들이 있는 작은 농장을 크게 지켜준 거죠. 대표님 근데 이제 돈벌이용 홍보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 있는 개들이 개 도살장에서 구조를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게 부산 개들이 왔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도네이션을 엄청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기견들도 한국에서 입양을 가서 미국만 가면은 거기 유기견이 아니고 그냥 개도살장에서 구조한 개로 총갑이 되어서 앵벌이용이라 그러나? 모금을 위한 앵벌이 개로 전락이 되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개도살장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는 도살장 개가 아니고 유기견을 그냥 한국에서 데려가서 미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 한국에서 가져온 개인데 도와주자. 도와주자 하면서 모금을 많이 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모금이 엄청 몇 억 단위까지 모금이 된대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개가 우리나라 유기견이 그렇게 돈벌이용 말씀하신 대로 도네이션용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경우 그리고 실제로 모금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네요. 네. 있었어요. 우리나라 식용계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이 이번이 최초라는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네요. 좀 많죠. 왜 이렇게 사실관계가 좀 부풀려지거나 좀 잘못 알려진 건가요? 역시 홍보를 위해서 또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사를 약간 과장해서 썼다.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기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문제가 좀 있었다 할지라도 좋은 의미로 기부받은 돈이 동물보호를 위해서 좀 쓰인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거기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는 거기 한국의 개들이 부산 개들이 미국에 가서 뭐 한국의 실정을 잘 알리고 한국의 이제 개고기 문화나 개시경 금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운동 동물보호 운동이랄까 동물보호 문화가 조금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의 개들을 미국에 데리고 가서 모금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모금된 돈이 한국에 다시 부산 개들이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기네들 그냥 주머니로 싹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조금 쓸쓸하죠. 한국의 부산 개들이 미국에 가서 한국의 부산 개들을 도와주자는 것으로 모금이 되었으면 실제로 그 모인 돈들이 한국의 동물들을 위해서 부산 동물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그냥 미국 단체들 배불리기만 해주니까 조금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개를 이런 식으로 입양해가지고 큰 의미로 포장한다거나 기부를 유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양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물 단체들이 한국에서 위기견들이 입양 보내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고 심사를 해서 보내야 되겠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일 텐데 또 그 이면에 이런 면들이 있었다는 게 좀 씁쓸하군요.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동물애호협회의 개입양 캠페인 담당자와 우리나라 농장 주인을 직접 연결시켜줬던 동물학대방지협회의 장병권 전 대표였습니다.